에이! 에이! 아! 떴어! 나올 것 같아 아 제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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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worm!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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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mbre 안녕하십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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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충이 게으으으읍 저 Seth 마.. 파보 몽충이 하 으윽 난 진짜 웃고 죽 Raise 나 지금 지금 이것이 명일방주라는걸 보고 하하 진짜 그 다 아아아 네 이게 명일방주라는 게임데요 하면서 열심히 설명드리고 있었거든요 이게 명일방주라는 게임미고요 이게 네 이제 아까 보셨다시피 이 빨간색에서 파란색으로 몬스터들이 이렇게 지나오는데 그 몬스터들이 막고 죽이면 이기는 게임입니다 네 화면은 바뀐 데 말은 없더라 죄송합니다 제가 또 멍청하게 여기서 4종류의 적이 나올거구요 그리고 오페레이터라 그래서 캐릭터들을 데려갑니다 12명 데려갈 수 있는데 각각 특징이 있어요 벵가드, 스나이퍼, 메딕, 캐스터, 가드, 디펜더, 소프트, 스페셜리스트 이렇게 있는데 배치를 하면서 가르쳐줄게요 그럼 한 마리씩 데리고 가자 이런식으로 8가지의 직업이 있어요 이렇게 8가지의 직업이 있는데 스토리 이거 봐도 돼? 네? 나다 목표지점 도착 일간으로 신호탕 잡혀 확인 덕려와 대화하는 것으로 오랜만에 익은 그 사이에 피해가 조금 있었다 하지만 저들이 지하 성신서에 쌓아둔 물자가 충분히 피해를 어느정도 맥힐 수 있겠지 아 그래 정살병은 먼저 출발해도 좋다 나도 최대한 빨리 가도록 하지 참! 뚝밖의 피해가 있었다 W가 죽었다 네? 네? W가 죽었다고? 뭔 소리야 이야 언니 멋있다 그렇게 엄살 피해인 것 치고는 사실 멀쩡하게 돌아왔잖아 아니면 남의 공족을 가로차해 생기기로 했던 건가? 그렇다면 너도 기지를 떠나서 그지 우리 마주행 나올 필요는 없었겠지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아무도 걱정.. 아무도 걱정한 적 없거든? 혼자 착각하지 마 W가 후방에서 틈을 만들어주지 않았다면 아무도 도망치지 못했을 거다 언제로 난 일이야? 2시간 전 통신이 끊겼을 때 복병을 만났다 W가 폐허를 부숴줘서 도망칠 수 있었지 그 녀석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싸움을 멈추지 않았다 아 아깝게 됐네 그래 만약 녀석이 살아서 기지로 돌아왔다면 나조차도 초월한 가장 몸값이 높은 연병이 되었겠지 그만하지 이미 지나간 일을 지금 후회해봐야 소용히 있겠어? 저것도 너 소용팀 오이와이와이와! 기록! 혼란스러운 카드대의 전쟁에서 연병 웨드레르와 이네스는 전체불명의 전사를 받아들이게 된다 그렇게 한 명의 W가 죽고 한 명의 W가 함께하게 되었다 뭔 소리여? 나다 매장 자 설명하겠습니다 여기는 코스라는 게 이 친구들이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예요 지금 빨간색 줄이 나왔잖아요 이렇게 그게 적들이 지나갈 동선? 그리고 이게 벵가드 가장 먼저 설치를 해야하는 친구인데 코스를 벌어주기 주고 공격력은 비교적 약한 편이에요 다른 캐릭터에 비해서 탱커도 공격 위주도 아닌 코스를 벌기 위한 친구죠 얘네가 이제 스킬을 사용하게 되면 스킬을 사용하게 되면 코스를 벌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서포터 어떤 특성능력으로 얘네를 어떻게 해요 이 어스스피릿이란 친구는 적들을 공격을 느리게 해주고 마법딜을 넣어주는 친구예요 그리고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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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가드 공격이 있는 애예요 이 이 악은 중에서 가장 공격력이 높은 친구 그리고 얘가 탱커 이게 뭐야? 그리고 방금 얘 스킬을 사용했었죠? 이게 스킬 마크예요 그리고 그리고 얘가 특성능력을 가진 친구예요 이 친구는 이제 당기는 친구예요 이렇게 스킬이 다 찼을 때 자기 이런 식으로 당겨요 그리고 그리고 얘가 서포터 힐을 해주죠 아 방제 바꾸라고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얘가 캐스터 아니지 얘가 스나이퍼 청소노내 그리고 얘가 캐스터 법서입니다 명예방주 신 맵 고고 아 죽었다 누가 죽은 거야?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스킬을 사용할 수 있어요 이게 스킬이 뭐야? 공격 범위 확대 공격 딜레이 감소? 어 오 뒤에도 늘어나는구나 그리고 또 이게 한 번 죽으면 몇 초간 이렇게 설치를 못하게 되긴 하는데 또 시간만 지나면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더 재 설치를 하면 됩니다 코스가 들어갈 뿐이에요 아 죽었다 이제 여기에 잡아야하는 저 몬스터의 수 그리고 지금 여기에 들어갔던 저 몬스터의 수를 이렇게 적혀있어요 빠른 속도로 아근을 힐 해준다고 아 힐할게 없었으니까 아무것도 안 떴구나 아 그리고 적정 레벨이 이렇게 나와있죠 다 여기로 하네? 이거 뭐지? 이게 뭐야? 암튼 이런식으로 데리고 갑니다 하지만 이렇게 데리고 갔다가는 죽기 때문에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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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데리고 갔지? 평소에 뭘 데리고 갔더라? 아 아 X야 시작 아직 레벨이 약해서 뭘 흠 제일 높은 스펙인 친구를 두고 가다니 이게 뭐야? 허! 이게 뭐야? 오리지니언 귀류 발생장치? 전반 체크하니는 귀류 납부 귀류와 같은 방향의 육방향으로 배치다 업그레이드 공격을 상승 조화시킨다 같은 방향 육방향으로 이동하는 쪽은 이동 속도가 상승 엥 어떻게 하라는 거지?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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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일개미! 흠 흠 신속하게 처리를 해야 된다 흠 흠 어 누려지네 누려지네 여기 같은 방향 육방향에 배치된 업그레이드 공격 상승 조화 자 같은 방향 음 그러면 얘를 여기 배치하라는 소리 아냐? 반대방향이니깐 공격이 낮아지는거 아냐? 네 아니 Ơ 아닌가 여기에 배치를 했어야 했었나? 아그마 페리드가 바람을 둔찍어서면 공격력이 강해져요. 아하! 이렇게? 이렇게? 오오! 진짜 진짜! 대박 대박! 아 힐을! 힐이 필요하네. 빨리해! 어차피 이거 간단한건데. 빨리해! 어차피 이거 간단한건데. 이에요. 아플파이! 흐흐흐 흐흐 흐흐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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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쉬워 쉬워 다운다운 1차 정해와 락 싹 가는 싹 가는 아쉬워 쉬워 너무 쉬워 너무 쉬워 싹 가는 싹 가는 오우 헉! 여기 빠르게 가네? 어떻게 잡아야 되지 이거는? 흐흐흐 흐흐흐 흐흐흐흐 으흐흐흐흐흐 흐흐흐 흐흐흐 음 그렇군 그렇군 저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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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흐흐흐흐 저..저기야 저기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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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충의 창전 녀석은 못 버틸 겁니다 오케오케 알겠습니다 크리어 대신 틴게를 내고 갑시다 여기가 모이는 장소입니까? 네 맞습니다 틴게님 어서오세요 요시 빨리해 빨리해 상등층그가 어디에 나올까? 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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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오 이건? 칼? 얘는 칼? 아 이거? 칼? 얘 몇 마리 나와? 오! 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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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케이다 케이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근데 이게 아직까지 어떡하지? 어? 바람으로 내려가네 얘가? 어? 바람으로 떨어지네? 음 그렇구나 어 속도 떨어지더라구요 그렇구나 그렇구나 와 사방으로 날아오네 이것도 탱 이것도 또 걔가 나올까? 브레이크 안 밟으며 망하는거야 창두는 애들 짓지만 하지 않나? 그래요? 와 위험한 애다 그렇구나 그렇구나 오케이 오케이 쿠오라를 데리고 가봅시다 비성검모? 너무 안 가르쳐줘도 돼요 히힛 얘네 뭐야? 잠깐 저기야 기지처럼 보이지도 않고 일행도 뿔뿔이 흩어져있어서 녀석들이 여기를 발견하지 못한거군 이곳에 주둔하고 있는 모양네 물량 대기 상태인걸로 보니 우리가 먼저 손을 써야해 단 공격받는다는걸 알게되면 바로 참전상태로 돌입할테니 좋은 기회라고는 볼 수 없다 하나씩 처리하고 그러면 반격할 기회도 없을테니까 히힛 어어 양쪽으로 들어오면 어떡하니 야야야야야야 잠깐만잠깐만잠깐만 어어어 비행다 아 야 잠깐만잠깐만잠깐만 벌써 하늘에서 공격해? 잠깐만잠깐만잠깐만 어떡하지? 곧 다 같은 경우에 아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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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한 방일 것 같아. 아니네. 한 방이 아니네. 잡았네.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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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저기요? 저기요! 또 뭐가 이상한 거 나오나요? 여기. 음. 쟤네만 잡으면 아무 문제가 없나 보다. 한 마리 지나가지 않았어? 안 지나갔었어? 아, 다 잡았었다고? 아, 진짜나. 아무리 지나간 줄 알았어, 드론. 아, 진짜? 몰랐네. 아, 엑시아가 맡아줬다고. 엑시아가 맡아줬다고. 진짜? 엑시아가 잡았었다고? 아, 정말? 아, 진짜로? 아, 진... 진짜? 아, 아... 아, 그래? 아, 엑시아가 잡았었어? 아, 아, 아... 아, 진... 진짜? 아, 진짜? 아, 아, 아... 아, 정말? 아, 정말? 아, 그래? 아, 그랬었어? 아, 정말? 아, 아,ちは아, 그거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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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クール? 아직 안했어요 아직 안했어요 할까요? 가차? 가차가 가차해 가차해 팽단이 없는데 팬텀은 몰라도 샤메오는 뽑는 게 좋아요 샤메오? 한번 볼게요 わりわーぱりわーぱりわー てるてる、てる てる、てる てるてる てるとる てる、てる あったんが? 팬텀 회동 확률 업! 어떤거? 이거? 푸틸, 샤마르, 커터 어떤게 나오면 좋은거에요? 10번만 하고 가셔도 좋다고? 여기서 좋은 애가 나와요? 뭐가 좋은거지? 배치후 바로? 배치후 죽신? 배치후 주변에 뭐든지 쾌속 부활이구나? 탐난다 어? 갖고싶어 배치후 죽신 주변에 모든 적에게 공격력 어? 나 이거 갖고싶어 아, 갖고싶어 이, 이거 이거 레드랑 그라벨 섞어서 강한 느낌인데 그럼 해보셔요 아, 근데 해, 해봐도 되나? 이거 10, 10번 돌려도 돼? 근데 오, 아 아, 갖고싶어 비추라고? 아니야, 나 레드가 갖고싶었는데 얘도 갖고싶어 어차피 부족한건 부족하고 나중에 되면 충분해지는건데 얘부터 얻으면 뭐 어때? 아, 얻고싶어 얘 갖고싶어 너무 갖고싶다 와, 너무 멋있다 자신의 같은 스킬을 가졌으며 더 강한 스탯을 가진 환영 한계를 사용 이게 뭐야? 아, 이거 갖고싶다 아, 이거 갖고싶다 아, 갖고싶다 아, 갖고싶다 근데 안나오겠지? 아, 안나오겠지? 헉, 리트님! 어서와요 하이하이 근데 안나오겠지? 아, 얘 안나오겠지? 해봐도 안나오겠지? 안뜨겠지? 헉, 안뜨겠지 설마 아, 안뜨겠지 해봐도돼? 에? 지지뜨니 뭐예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가자고? 십보브로가? 십보브로가? 아, 이거 뭐지? 지금 지르면 뜬다고? 아, 하하 이거 가? 에? 웨니, W 노리는거 아니면 W... 쯤목 정도는? 이, 10번만 돌려? 10번만 돌려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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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W가 얼마나 좋은지 난 잘 모르겠어요 근데 나 이거 너무 갖고 싶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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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해, 해도 돼? 해도 돼? 해도 돼? 고? 고고? 아, 너무 갖고 싶어 아 아 아 아, 하하하 안 떴어 안 떴어 어우 으 으 으 으 으하 하나밖에 없다 왜 meine 누구나 그래서 люди 있는데 대리 2 Timothy 틸이 갖고 있는데 틸이 갖고 있는데 10 틸이 있는데 3 끄고 있는데 아 팁이 갖고 있는데 스틱 틸이 갖고 있는 맨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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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스포토 맨날 맨 메디 뭐 맨날 메디 만화 맨 메디 만화 튕게프 탭 맨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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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거 만나 맨날 이런거 만나 한 번도 아니 없어 오피머너 떴어? 힐러 왜그래? 이거 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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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터? 1번 공격 2회 연속 공격? 다섯 누리 누리 커터 느커? 허! 느커! 느커가 뭐예요? 느커라는거 처음 봤어 첸이랑 비슷한 애예요 첸도 없어요 그래서 몰라요 또 있네? 뭐지? 아오 얘가 나왔구나 안녕 스스로 포프카 갑자기 면빵 하시네? 네? 네? 마크 질려서 면빵하고 있습니다 아 이거 갖고 싶은데 이거 갖고 싶은데 이거 갖고 싶은데 아 이거 갖고 싶은데 아 이거 아 이거 갖고 싶은데 아 이거 아 이거 갖고 싶은데 근데 안 뜰 것 같아 안 뜰 것 같아 이거 이거 갖고 싶어 계속 레드 아니라도 되니까 이거 갖고 싶어 레드 아니면 이거 갖고 싶어 아 아 아 이거 너무 갖고 싶어 어떡하지? 아 어떡하지? 아 출연 확률이 1번 밖에 안 돼 아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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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구나 뽑아도 돼? 남자라서 갖고 싶은 건 아닌데 이거 갖고 싶어 쾌석 부활 정말 좋아하거든요 쟤가 아 근데 이거 좋은 애예요 근데 배치우 즉시 그 회 중적 가능한 공격에 보풀했듯 재배치 시간 특성? 음 재배치 시간 대폭 감소 그러니까 계속 부활이잖아 어 쟤는 이거는 뭐예요 자신과 같은 스킬을 가졌으면 더 강한 스탯을 가지 환영을 한 게 사요 두 마리 배치 가능하다는 거예요? 갖고 싶어 1 플러스 1인가 봐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내 손을 말릴 수가 없어 내 손을 말릴 수가 없어 진짜 내 손 내 손을 내 손을 말릴 수가 없어 하나씩? 하나씩? 나 구글 깊가 2개 받았다? 나 구글 깊가 2개 받았다? 나 구글 깊가 2개 선물 받았다? 근데 구글 깊가 2개는 얼마지? 아 아 아 아 아 구글 깊가를 한국 사람한테 받았어 그러면 이제 구글 깊가가 야 야 야 구글 깊가가 야 이거 야 안녕 야 이거 구글 깊가 카드 번호가 뭐였더라? 아 에헴 에헴 으흠 아 무거금 무거금인데 아 이거 뽑아도 돼? 이거 뽑아도 돼? 이거 뽑는 거 맞아? 이거 뽑는 거 맞아? 그니까 일단 뽑아 legitim하는 거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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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일러버렸어 일러일러 маш우 아 제발 아 아 안탓 이거 palabra общ 토크て ba soon 드디어 있긋 어? 퀴스트네! 근데... 퀴스터네 근데 퀴스터야! 근데 퀴스터야.. 근데 퀴스터야.. 근데 퀴스터야 이거 퀴스터야 Hi 퀴스터 어? 퀘스터야! 어잉? 공격이 3명에게 튕기면 마법 데미지 및 정지 효과 부여 튕길 때마다 데미지 25씩 감소, 이종혜씨 갱신? 엥? 웅글이 딜러라고? 마법 데미지 주는 애 맞지? 아! 보미들이구나! 보미들 친구구나! 보미보다는? 데미지 감소가 없어지는? 멀티 타겟팅? 근데 튕길 때마다 공격이 약해진다는 뜻인가요? 한번 써볼까? 헉? 뽑기는 여기까지? 또 돈이 없는걸? 돈이 없는걸? 이게 stitcher 근데 나를 좀 써놓은걸? 나는 다히를 사러 한국에 못 가요 긱가 주세요 여러분 나 긱가를 사러 한국에 못 가요 긱가를 주세요 긱가 주세요 긱을 손을 많이 뽑고 그리고 난 다히를 뽑고 나와있다고? 그렇네 어? 이벤트 교환소에서 단폭권을 얻었었다고? 초반 가자 아직도 안했어요? 안했어요 돈이 없어서 안했지 아 이번 교환소에서 얻을 수 있다구 싹쓰러 싹쓰러 다사 다사 하나밖에 못사네 오케이 괜찮음 해도돼? 해도돼? 제 큰고블린님 하이하이 어서와요 10개나 있어 돌려버렸어 제발 나와줘 안녕 어디갔지? 제발 너 아니야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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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안해도돼 금리 만태가 금리 만태 다시 다시 으으으으으응 가자 가자 된다 남아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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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말고 너말고 아 예예예 펜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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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톱 펜톱 아 계속 계속 부활 너무 좋아 펜톱 아 삼성월드 아 비글이 안녕 아 제발 펜톱 아 제발 펜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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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자크 왜 나와 펜톱 아 제발 아 제발 펜톱 근데 이러면 안 나온다? 괜찮아 너 이제 안 나와도 돼 안 나와도 돼 안 나와도 돼 안 나와도 돼 괜찮아 아 괜찮아 안 나와도 돼 걱정하지마 나는 언제든지 니가 나올게 그냥 기다리고 있어 천천히 나와도 돼 괜찮아 괜찮아 천천히 나와도 돼 괜찮아 천천히 나와도 돼 친구야 친구야 제발 아 제발 아 제발 아 제발 제발 가자 우리 가자 제발 제발 그치 계속 부활은 못 참지 제발 남아줘 제발 제발 그거 아니야 나 오늘 잠 못잘 것 같아요 열심히 모았는데 아 열심히 모았는데 아 이게 아닌데 아 이게 아닌데 아아 여러분 하지 말까요? 하지 말까? 그만해 아 가자 좀 더워 아 어색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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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도저히 다음 야 이제 떴지! 떴지! 당연하지! 떴지! 떴지! 야 이거 떴어! 떴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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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도 할 수 있어! 이거 한 번도 가능해! 한 번도 가자! 한 번도 가능해! 이제 뜨겠지! 이제 뜨겠지! 이제 뜨겠지! 아이 그럼! 이제 나오지! 이제 나올 거야! 그치? 어? 야 이제 나오지! 안 기쁘다! 야 이거! 아 왜 오성이지?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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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보프! 디보프! 이..이런 속도 낮추는 친구인가요? 이거는? 아앗! 디보프! 이런 속도 낮추는 친구인가요? 이거는? 아앗! 아앗! 디보프! 정의화를 누르고 공격 범위가 엄청 넓어지네 공격 범위 내 저우의 방어력 마이너스 35, 마법 조항력 20 아 얘는 좋아요? HP가 42 할 때 시작 상태를 만든 받는 데미지 15포 상승 XR 한 좋아요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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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구나 에 어떻게 하면 더 줄일 수 있을까 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육성이 너무 적은데 제가 뽑기운이 진짜 없어요 뽑기운 쓰레기에요 아 그런 나쁜 말씀은 안되는데 제가 게임을 하면서 뽑기에서 좋은게 뜬 적이 없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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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스가 돈에 해도 불가능이야 이거 원이잖아 아 저는 일본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프트카드를 선물을 받아야지 아마 사용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요 아 근데 그런 물가금 물가금이라는 이름이 아 나는 물가금이라는 이름을 버리기가 아까워 또 기프트카 돈에 좀 해봐 아니야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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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해도 돼 안해도 돼 하지마 하지마 기프트카 돈에 하지마 아 일본에서 충전 못해요 일본 기프트카랑 한국 기프트카는 회사 자체가 달라요 회전회전 시간 그렇네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끝 아쉽지만 망한 걸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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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안돼 이거는 못써요 이제야 백발씨 모았다니까 롤롤롤롤롤롤 롤롤롤롤 보자 아 한번도 가자 뜬답 아야 Oakhy드 너 말고 한 번도 한번도 썩科능 썩科능 가서.. 가! 가! 가자! 가자! 어? 서포트야? 다행히 생각해라, 멀르떼이 말했으니까... 음? 지금 60스텍 얼마나 쌓여있어요? 어디서 봐요 그거를? 볼 수가 있어요? 엑시아랑 케미가 좋아요? 그건 못 볼걸요? 몰라요? 육성 마지막에 뜬 게 언제더라? 지금 제가 육성이 이렇게 4개가 있는데 틴게가 마지막에 떴죠, 최근에? 한 몇 달 전인데 근데... 몇 번 돌렸는지 모르겠어요 그때부터 한 번도 안 돌렸어요, 틴게 나오고 나서 그래서 오늘 돌린 게 아마 다일 것 같은데 예전에 나온 것도 다 안 돌렸거든요 쌓였을 것 같다고? 음.. 오늘 열 번을 한 번 열 번을 두 번 돌리고 그리고 단 뽑으로 열 번 열 다섯 번 정도 뽑았죠? 그럼 삼십 정도 뽑았을 거예요? 근데 열 다섯 번을 어떻게 모아 이걸로? 삼십 오 정도 했지 그치 그치 아 돌... 돌은 안 되지 이거 쓰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어? 이거 사야 되는데? 어? X2 이거 사야 돼요 이거 악은 말이었다구? 지금 사도 돼요? 요? 가자! 가자! 돌려도 돼? 아이 가자 가자! 에이! 에이! 아! 떴어!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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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번째! 세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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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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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라벨 하이? 야! 다윈? 아, 그 다음이구나! 아 제발! 아 계속불! 아, 나 계속불! 아니면 나 오늘 울 거 같애! 나 울거 같애! 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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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방송할게요! 아멘 이 후 이 후 ğ 잘자요 권나라에서 만나요 뭐해 잘자? 힘나요 범아노림메다니 잘자요 꿈나라에서 만나요 쟨 좋으니까 육성에서 잘쓰세요 그래도 또 빌릴 때 잘 나올 거예요 커피 아저씨 사랑해요 아 속상하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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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레마님 사랑해요 친류탄이 스토리밀 때 좋긴 하니 한번 키워보세요 내 있는 거 없는 거 다 털어서 했는데 너에 짱 힘내 고마워요 야 이게 마지막에 또 깼다 했는데 또 마지막에 또 깼다 했는데 야 나는 뜰 줄 알았어 야 이건 뜬다 생각했어 나는 또 깼다 했다 완전 떴다 아 이제 야 멋진 방종각이다 했는데 멋진 방종각이다 했는데 아 여러분 저 이제 육성 5개 됐어요 네 첸이 나왔네요 반갑다 첸 아 앞으로는 못 지를 것 같아요 너무 무서워서 못 할 것 같습니다 아 이래서 내가 이래서 뽑기를 싫어하는 것 같아 아 마음 소모가 너무 심했어 마음 소모가 너무 엄청나게 심해서 나 오늘 갔을 것 같아 아 힘들어 아냐 너 무가금할거야 Aaron 아 근데 무거금으로 하기에는 너무.. 진짜.. 진짜.. 부들부들이다 정말.. 과금하면 편하다고? 과금을 해야 된다구? 혼날래? 아아 그래야 되나? 아 김과 받은 거요.. 과금하면 편합니다. 무각원 지역에서 벗어나세요. 알바나 합성원 200개씩 주는 게 얼마나 좋은데요. 그래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이제 과금해버리면 움직 게임이 아니게 되잖아요. 게임이 쉬워지면 안 돼. 즐겨야죠. 아팬톰 갖고 싶어.. 안으로 안으로 안을어요 안으로요 안으로요. 여러분 잘 자요 오늘 이만 방정하겠습니다 어디로 호스팅 보내줄까 아쉽다 네 여러분 안녕 가게로자님 갓바이 승다쿠님도 갓바이 유빈님도 안녕 연아님도 잘 자요 일자님 잘 자요 경연 대학교님도 잘 자요 아처님도 잘 자요 잘 자요 안녕 다들 잘 자요 잘 자요 잘 잘 잘 잘 잘 자요 안녕 바빠이 바빠이 모바 여러분 꿈 나라에서 만나요 안경마탁 상님도 바빠이 잘가요 안녕 레이드 갑시다 안녕 레이드 갑시다